에이저 여대 선수들 웜업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웜업 시간은 6분입니다. 차연은 서술의 경기 결과입니다. 토탈 스코어 72.67점으로 반전 수준이 1위입니다. 웜업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웜업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웜업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웜업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 허겁다 맙도 넘겨 가만큼 비자가 보여 온 거들 수월달 더 짓어두어도 오지는 네 아침 원더풀 sky 널 향해 날아가면 맘을 놔 우리 눈이 가득 going on 우리 눈이 가득 너무 커다란 내 얼굴 우리가 고 XVIII 보이든 Dylo Hyrule 정기 Ay 아 넌 나의 밤도 멈추지 않아 I push you to come and go on getting go on up I never ever wanna get back down nor는 이 가볼까요? Me ASK YOU. I never ever wanna get back down I never ever wanna get back down I never ever wanna get back down I never wanna get back down 탁inal 빠져나가 타 mild corri 구멍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종료 1분 전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선수들 웜업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황정렬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전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상명중학교 황정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